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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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레나 누가 제일 좋아 골라봐 응 나가고 싶어? 응 아아 안녕하세요 오라 아아 아아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 아미나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하악 응? 응 응 아 근데 깔끔하게 잘 보여주네 응 그림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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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공기랑 접촉하니까 더 빨개졌어 빨갛게 올라왔어 윤기 절절절 흘러 아드님이네요 오늘은 또 아 힘들어 사랑해 이라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해 이래야지 사랑해 이래야지 사랑해 해야지 그거 왜 삐려 그래 고기 묻혀서 아민이는 있는지도 모르구만 응 아진이 이리로가 할머니 안할게 아진이 고기 해줘라 그래 잠깐만 자 이거 아진이 고기 해볼게 나도 고기 좀 자 고기 아뜨? 아뜨? 안뜨? 괜찮아? 아 맛있다요 맛있으면 손 들어요 맛있어 맛있는사람? 우리, 자 Polizei delle knights 밥이 어디에가? 오이 맛있는사람? 오우 맛있어 아 아 나 functioning 점점 먹어야 되는데. 닦아야 된다. 저 또 땡긴다. 접시 새로 가지 마요. 아주 야무지게 먹는다. 냉냉냉. 먹는 게 아주 힘든 것 같냐. 뽀기 대주세요. 진짜 맛있잖아요. 뽀기 대주세요. 어우 잘 먹네. 어우 잘 먹네. 야 밥하고 붙어있는 것도 찾아내놔. 딱 4매 먹기 딱. 상택에 1인분이네. 응. 4매 먹기 딱 좋다. 6매이네. 끓게요. 아주 고기 더 줘야 된다. 이거 좀 더 주세요. 아진이 거 좀 더 주세요. 빈 거예요. 진짜 잘 먹어요. 아미 빨리 안 먹으면 아진이 다 빼서 먹는 거야. 누구 딸이 왜 거? 오늘 속도는 아빠하고 다 닮았어. 닮았다. 흡입하는데요? 직몽청석인데요? 남아 줄란다. 꼬기 졸란다. 꼬기. 빨리 부어주세요. 아 진짜 맛있어? 응. 여와봐. 진짜 진짜 맛있어. 누가? 저렇게 미쳐요. 응. 진짜 맛있어. 진짜. 응. 저는 기능이랑 고기랑 반반 좋아하다 좋아. 어이 졸란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어이 졸란다. 어디서 아찌니 거. 어이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아 신나. 아 맛있다 야 신나여. 아이고. 아프다 지금. 머리 만졌을 거? 응. 또 먹어. 아민이 또 먹어. 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또 아파. 아니야 당기지 않아요. 어. 약간 입을 안 다물고 지금 약간 복수를 꿈꾸고 있는데 안나. 아프다. 지금 때리잖아요. 아아. 나 저번에 이렇게 당긴 거 끼얹다. 내가 지금까지 다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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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가 초과되었습니다. 아프다. 비밀번호 체크어 출시 에러가 발생하십니다 하면서요. 똑같애. 안 돼? 어. 으. 아민이 지금 아준이한테 물렸어. 손가락 집어넣었어. 저기 또 자국이 났다. 아 진짜? 제 전투비랑 이빨 자국. 적도로 갔지? 맞네. 그래도 그게 안 오네 그래도. 지가 집어넣고 한참 있더만. 아 쉽게 안 뺏기는데요? 이게 아닌가요? 너 호텔 봐라. 그래 사이좋게 하나씩 갖고 놀아. 아 입술 봐. 지옥 입술 요새 저거 잘 하더라. 원래 못 보일까. 이거 손질은 별로 안 좋은데 뭐. 어머 어머 왜 그러고 있니 나네. 아민이 안 돼. 아니야. 예쁘다 해줘야지. 예쁘다 해줘야지. 아민. 거래처에 뭐 문제 아니에요? 저걸 못 뺏어서 지금 쌓였어. 응. 야! 안 돼! 얼굴을 누가 그렇게 착각했지? 두 배로 때리려고 해서 진짜 두 배로 바로 때려버리기. 아민이도 사투를 얻어. 아 진아. 아민이도 좀 놀게 해줘. 그거 할머니 거잖아. 그것도 아민이 거잖아. 어우 열 받아서 물이나 마셔야 되겠다. 그치? 표정 봐라. 전화지. 진짜 낭창하고 있잖아. 안 돼! 얼굴을 잡아 뜯었고 그래! 아아악! 아아악! 아악! 엄마 손 없어. 못 가. 아민이 손잡고 갈 수 없어. 냥냥냥냥냥 했다 지금. 손 없어서 손잡고 못 가. 그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어디에서? 그 안에 있는데. 손이 없어. 손 어딨어 엄마 손. 자기 손 본다. 야! 손 하지? 그건 안 돼. 던지면 아예 안 돼. 던지면 안 된다 했잖아 엄마가. 표정 봐. 던지는 건 안 되는 거야. 아직 뭐가 어딨어요? 아 nitrogen 보고 어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했어? 한 번 더 해줘. 이거 왜? 맛이 이상하지? 그 아프니까 천천히 먹어야 돼. 아유. 네. 게란 머리.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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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니까 천천히 먹어야 돼. 응응. 빨리 빨리 맞지? 응응. 맛있다. 응. 이것도 먹고 오고 싶어? 응. 이게 너무 맛있어? 응. 응. 게란 머리. 야구 야구. 응.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야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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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주려고? 응? 아미 먹어. 아빠는 더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오징어 목국에. 김치찌개에다가. 보쌈에다가. 게란 머리에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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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커. 너무 귀엽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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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니하다 캐니아. 안 먹을.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요즘 먹는 사람 우리 집에 아미이 밖에 없어요. 지가 발라. 아미이. 아니 아미이. 많이. 좀 그렇게 이뻐야? 어민. 최아민. 아으니 밥 먹기 싫어? 이거 없으면 치즈용을 만들기 힘들다고. 응? 안 돼 이거 짓지 않아. 아미나 왜 아미 숟가락을 분리수거 했어. 어? 쓰레기통에 막 다 넣고 그러면 안 돼. 아민아 그거 이제 오늘 빨아서 오늘은 못 덮어. 오늘은 다른 거 덮고 자자. 다른 거 덮고 잘 거예요. 두세요. 엄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오세요. 굴사람. 가방에 앉아서 먹어야 돼. 먹고 들고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컥컥하지? 오이고 말도 잘 되라.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왜 내의의 아무것도— 아끌 Starbucks 핵봉 흉ля 여덟 번째 이빨 언제 날 거예요? 제 아민씨? 강린이 먹고 강린이 많이 나야 돼? 아진이 어금니도 나는데 왜 앞니도 다 못 채우는 거 아시죠? 제 아민씨 근데 아민아 아빠는 아직까지 궁금한 게 있는데 주걱은 어디로 갔을까? 아민아 주걱 어디다 놔뒀어? 주걱 어딨어? 주걱 어딨어 아민아? 또 주걱을 분명히 저 금방 여기 떨어뜨려왔을 거 같거든 떨어뜨려왔으면 봤지 주걱 내놔라 주걱 주걱 어딨어요? 쌩이 아민이 주걱 어쩌냐 고맙게 시작 이빨 오님 돌아간다 오우 안녕 강아지 응 여기다 갈까? 멘마 멘마? 이거 뭐뭐 아니야 다 멘머라 해 아미나 이거 뭐뭐 뭐뭐인 줄 알고 손댔다 큰일나 15년 9월 완전 새거야 동물 말고 약간 식물이나 이런 것도 있어주면 좋겠네 그쵸? 응 뭐야 멍멍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건 야옹이 야옹야옹야옹이 야옹야옹야옹이 야옹 응 야옹이야 응 와 예쁘다 아미나 공주님 같아 응 예옹 그거애옹 응 ink 꼬미 esimerk政府 꼬미 데려와요? 꼬미 아미냐 잡을 수 있겠는데 desap Provost 응 응 그게? 헤헤 northeast 헤헤헔 이거 둘 왜 꼬미 Mariana 가끔 아미는 뭘 원하는하는 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 엄마가 가끔 아민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 응 몰라 응 어머 어머 꼬미 떨어졌어 아민이 선택을 꼬미가 제일 좋아? 꼬미 다음은 누구야? 꼬미 다음은 솜송이 응 하하 응 응 꼬미 다음은 솜송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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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기토리 버리러 가지 버디 응 버디다 띵동 띵동 내야지요 띵동 한 번 더 띵동 아이고 아이고 다시 낮췄어 띵동 한 번만 살살 다시 어 잘했어 한 번 더 아빠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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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들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돈을 보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인사해야지 오 열었어 쓰레기 버려주세요 어이구 잘하네 응 응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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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오구 자라네 오구 잘하네 또 쎌 휴가이 요리 오버 옷 좀 손 씻을거지 너무 좀 낫다, 맞지? 좀 더 높은 거 살고 가려줬어. 동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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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밟고 올라오는 거. 응, 이거 밟고 올게. 이 땅 이 땅! 그래, 이제 여기 물 올라오는데? 도났지, 저 치약이나? 그러면 어떡해. 조금 더 있다가 써야겠다, 이 비관을. 조금 다시 닫아? 다시 빼자. 아이, 아이, 아이. 좋아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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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 아, 은혜는 발음 안 됩니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착착해졌어요. 응, 아민이에요. 고구마. 엄마랑 고구마 막차. 고구마. 살짝 막 뜨니까. 아뜨, 아뜨, 아뜨. 아뜨니까 조금만 먹어야 돼. 아뜨, 아뜨. 아니, 급떼기는 먹는 거 아니에요. 막 여기까지 시키는 했는데, 급떼기는 아니에요.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아뜨. 손을 대야지, 아뜨인데. 아뜨지,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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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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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 아뜨. 아뜨요. 아뜨요. 저쪽 하늘에서도 삼계탕 박수. 미치네.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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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닭쟁이 똥? 엄마 김밥 다 또 쟤 뭐가 많지? 어구구 만지면 안 돼요 살짝만.. 아니 아니야 이렇게 들면 안 돼 어 안돼 안돼 아야해 김밥이 아야해 어 김밥이 아야하니까 잘살만 만져봐야 돼 어 예쁘다만 해줄까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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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해 느낌 이상해 다시 여기 위에다가 올리는 거야 우와 대단해 대단해 어 너무 대단하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나와라 그거 얼굴에다 외야지 큰 발팽이지 작은 발팽이지 멋진 발팽이지 그거 입고 싶어? 엄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꺼내줄까? 병아리가 한 마리가 나왔지 또? 병아리 다섯 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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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민아 오늘 겨울학기 첫 수업 있는 거야 트니 트니 롤리폴리는 아민이가 그게 10개월까지 반이라서 제일 언니 누나였는데 이번에는 13개월부터 19개월까지인가? 19개월까지인가? 그래가지고 트니 트니 또 율동할 거야 트니 트니 율동 율동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 돼 알았지? 뭐가? 몰라 몰라 고기를 훔쳐와요 모자 씌워도 고기를 훔쳐와요 고기를 훔쳐와요 유은아 그냥? 유은아? 유은아 우리 오랜만에 왔어? 응 제 머리 봐 어제 잘랐는데 빙고 머리 해가지고 언니가 자른거야? 엄마가 양말 하시는 친구들 한 마리 잡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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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동안만이라도 잠깐만 앉아서 우리 안녕 스낵 중국 一樣 그리고 좀 крюч 그릇 켈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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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갈까? 여기서 굴러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기본 자체들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아하는 친구들은 두 번씩 해보고 다행히 서고 하는 친구들은 안 해도 되니까 한번 나와놔 볼게요. 정책 1, 3! 3! 2! 4! 4! 5! 5! 5! 여기 안지러울 거 가지러 가면 안 돼. 5! 5! 5! 5! 5! 5! 김에 넣어요? 아민아 여기 넣어주세요! 4! 4! 5! 5! 5! 5! 5! 5! 5! 안 돼! 여름이 더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 5! 5! 5! 5! 5! 5! 5! 5! 1! 5! 5! 6! 6! 7! 10! 10! 10! 11! 11! 12! 12! 11! 신났어 신났어 볕이 따뜻하다 그치 바람이 좀 추운데 정화조야 정화조 정화조 할머니 집 갈 거야? 근데 이게 할머니 집 아닌데 낙엽 응 낙엽 throwing 아 손 rab 어이 조그만 거 비장해도 멋있는데 너무 귀엽다 맞지? 제 집처럼 눈언데 저렇게 밀어주세요 짜잔 뒷멱살 갚지 말고 아미니 아미니 트레이드 마크다 이제 못 들어간다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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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락오 소스랑 치즈를 올려줄게. 남이 언제 12kg 됐어요? 엄마 몰래 12kg 됐어, 내. 엄마 무거워. 어쩐지 무겁더라고. 그치? 뽀글뽀글뽀글 끓으면 슉. 언니도 열심히 먹어봐, 엄마도 먹고 있을 테니까. 그치? 응. 응. 으흐흐 던지고 다 해? 암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쟤는 우리의 피아노 으흐흐흐 아, 왠고나 도망 안 가실 거에요? 응 아미 개봐 이거야 이거야? 탈탈탈탈 털어 덮어주세요 야구야 응 고마워 아빠, 갖다 줘. 이거 더 갖다 줘야지. 많이 갖다 줘야지, 아빠가. 조금 갖다 주면 안 싫어해. 어제 11kg 오른 걸 안 순간부터 더 퉁퉁히로 보여. 이게 살짝 살이 빠졌다가 약간 살이 올랐어, 지금 맞지? 그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응. 다 했어, 다 했어. 아빠 다 했대. 다 했어, 야. 발 뭐야, 발. 발 어딨어, 아민이? 거겠지? 아민이 계란 사러 가자, 계란. 뭐 먹어. 응? 먹을 거? 응. 먹을 거 사러 가자 그래. 엄마, 내. 내. 그래 내. 나. easy wanted to pass. 차 온다 차 온다 아유 귀엽다 다 먹으러 오셨어요 또 사셨어요? 다 먹으러 오셨어요 이거 밀거야 민이가? 이거 안 닿아 이거 멀 닿아 여기 닿아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셨다 이거 토마토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아이고 바퀴즈 너 아프지 콩가루 찰칵 공에 넣는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들어가요 아미나 이거 넣어야지 이거 이거 넣어보세요 이걸로 하자 이걸로 자 Add some tea 이거 넣어야지 여기다 어디?? 고구마? 고구마 먹을까요? 고구마 좋아? 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공주 드세요 앗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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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꼬미를 그렇게 던지면 어떡해 아파 꼬미 아파 살살해 이거? 잡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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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아퍼? 아프지? 박았지? 박았지? 니가 박았는데? 깨우는거 아니다? 깨우면 안돼? 응 응 응 응 너가 들어오자 했지? 한 번 들어왔으면 30분으로 놀아야 돼 오빠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누구야 아 아 봐봐 아 봐봐 아 아 Ừ 으 음 풀어주ої 아 아놔리 뜯고 싶어 Lob로에 오 우리mitt 으 어 음 우리 오리 오리 이거? 얘는 뽀로로 뽀로로 이건 개굴 개굴 개굴이 개굴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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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보자 응가 했나 보자 일로 와봐 으 이리 와봐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제 네네 하러 갈까 네네 하러 갈까 네네 하러 갈까요 네네 하러 가도 괜찮아요 코어 하러 갈까 코어 하러 가자 코어 하러 가자 코어 하러 가자 아 아 으 잠시만 고독 우리 우아 예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아애로 오져라 저거 왜 발을 붙이는 거예요? 이 파괴를 일삼는 내 인생을 파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안 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아 이거 뭐 생선 먹고싶어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맘마도 먹어야 되는데 알았어 기다려요 가시 있으면 안 되니까 기다려요 여기 생선이 여기 있어 그건 뼈야, 뼈야, 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가까워 여기 사이가 너무 가까워 여기 있네 여기 자, 먹어 먹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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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 맛있어가지고 밥은 안 먹겠다고 밥은 다 뱉어내고 삼치만 달라고 다 뱉어봐 아, 이거 무슨 어, 그거야 이불체기야 아까 엄마랑 봤지 치타 코야 코야 이불 냉내 덮어줘 기다려, 기다려 아뜨,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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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이 죽은 뒤체 예 이제 앞장 사서 간지 그러게 안 죽은 친 안 될텐데 안 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사자 빨리 사자. 고마워. 아니 오늘 주사 맞는 날 아니야. 엄마가 자궁경구암 검진한 날이야. 아니야? 가자. 나 자기 접수부터 하고 가자. 오늘 아민이 콩 하는 날이 아니에요? 엄마 콩 하는 날이에요. 울지 마세요. 다음 다음? 지금 32번이거든. 여기 저기를 무서워하네. 데스크를 무서워하네. 아니 나 주사 맞는 게 아니야. 엄마가 자궁경구암. 엄마가 자궁경구암. 엄마가 자궁경구암. ZY 이쁘 냥iatps 응 응 응 응 응 응 이 tomorrowй vac 어글 jetzt에서 어그 disagreement. 아민 사탕 먹을까? 사탕 먹을 사람? 안녕. 이거 많이 흐렸네? 콩물이 여기 가득 말라있네? 달랜다고 시껍에. 헤헤헤. 아까 유튜브 구독자 뭐라고 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저 누군데요? 이랬던 거 같은데. 아 진짜? 아마 아민이가 우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도. 그럼 기억 못하면 어떡해. 아니 못할 수밖에 없었어. 이게 아민이 소리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했어? 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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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아이고 씩씩해. 엄마 잡으러 가야겠다. 엄마 잡으러 가야겠다. 아민이 잡으러 가야겠다. 아민이 잡으러 가야겠다. 아민이 잡으러 가야겠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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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열정 샷. 펜더도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체력이 넘쳐요 우리 아기는. 뿌웨어. 우엉. 간식. 그렇게 할려면 안 될까 밥 주고 미스테리가 풀렸어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 응 쓰레기 버리려고 저거 쓰레기 웅크 들어내니까 밑에 있대 드디어 찾아왔어 아니 진짜 집소리도 안 하더라고 아민아 여기 깡총이 어딨어 깡총이 어 바로 아야 있어 괜찮아 아민아 아민아 꼬미 찾아봐 꼬미 어딨어 튼튼오 아민아 나 지혜 아민아 아민아 너 알면서 안하지 아민아 여기 뭐 들었어 아민이가 만든거야 감을 왜 뒤지고 있어 무서워 이 소리가 무서워 왜 무서워 괜찮은데 지지지는 소리 아민 돼지 어딨어 잘했어 소는 어딨어 아민 소 어딨어 아 그건 손 소 소는 운모 소 여기 8 3 4 4x 6 꿀꿜대 ji lol 4 shows 으로 으 으 어머 아 까 doctors 안녕하세요. 응응. 미치겠어? 아니 아민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어. 아민아 너무 귀엽다 너. 응. 여기 어린이가 하나 나타났네. 엄마랑 문센 갈 사람? 엄마랑 울랄라빼빼 갈 사람? 엄마랑 문센 가서 깎아 먹을 거예요? 깎아주세요 해야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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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역대급으로 재밌게 놀았어 진짜 재밌는 놨어? 근데 후반에 배고파서 안 놀아가지고 파우치 두 개 주고 두 개도 그냥 마셨어 걸어다니면서 다 먹었어 오늘 구독자님 두 명이랑 만났어 아 그래? 응 구조가 바뀌었지 구조가 바뀌었네 조금 뭔가 그걸 해야긴 하겠다 저..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어 손은 내가 볼게 고생했으고 이거 생각보다 무겁더라 어 무거워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지금 딱 착장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왜왜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왜왜왜 ROBERT specialized 호민아 아팠어 호민아 아빠 갔다 올게 호민아 아빠 일하러 간다 신발 그만 신고 아빠 배운거 하자 아빠 배운거 하자 신발 신고 가래 이거 신발 신고 가래 호민아 아빠 간다 호민아 아빠 우리를 위해서 일하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오세요 다녀오세요 신발 챙겨놔 다녀와요 페어링에 성공하였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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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왜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나가 장민아 나가자 층배야 챙겨 양파 맛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무슨 요리에요? 포도부침개에요? 응 네 에읏 와이프가 왜 오르막 힘들지? 다 탔어? 열 번만 더 흔들자 옮겨야 돼? 아 추워 아 추워 30분만 놀고 가야겠다 아미네 아 추워 아 예뻐 응 어? 아 피곤해 응 옛날아 가기 싫지 근데 네네 하고 네네 하고 네네 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오라고 하면 올까? 안돼 이곳이 뭐 또 으흐흐흐흐흐 이곳이 갈치도 구워주세요 아민이 갈치 식용유 진짜 살짝 뿌려가지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면 돼요 할 수 있어 오늘 아빠가 해주는 밥 먹어보자 아민아 그치? 아민이는 아빠가 해주는 밥 먹어보자 아민이는 아빠가 해주는 밥 아민이는 아빠가 해주는 밥 아빠 줄거야 그거? 아빠 어딨어 아민이 아빠 밥 했대 아빠 밥 열심히 만들었어 아빠 아빠 아빠도 얄라니 약한 불에 구워셔야 돼요 여보 이거 더 약한 불에 구워야 될 것 같은데 갈치 왜요? 아니 탓도 아닌데 잘 왜 아민이 탓해 아민이 탓이 아니야 사실이야 넌 아민이 안고도 잘하는데 나는 위험하니까 아민이 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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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로 anha 아민이 탓이 핫 아민이 탓이 맛있다 boom coma 먹을래? 잘 먹네 그럼 형님도 아프겠네? 어 아픈데 약 먹으면 좀 괜찮고 언니가 문제지 배 속에 아가가 잘 있어야 될 텐데 잘 아마 버틸게 그치? 내가 봤을 때 음퉁 시식한 아들내미일 것 같아 그치? 남동생을 볼 것 같아 아닌가? 내가 짐작하면 다 반대더라고 궁금하다 그치? 남동생일까 여동생일까? 응 맛있어 라민이가 주니까 엄마 더 맛있다 그치? 이거 마실래? 이렇게? 응 아우 야문아 더 먹었어 맘바 맘바 잘했어요 딸기 줄게 딸기 보는 사람 어 엄마도 뽁 아 뽁뽀래 밥 먹을게 오 눈코스 많이 남았는데 여기 너무 많이 집어넣는 것 같은데 제가 저렇게 한 방에 마시는 분이야 짓 이기면서 점점 점점 밀려들어가는 거야 어 미니 많이 먹었어 많이 나와 아 저 똥 떨어먹어 정말 진짜 어디 가세요 기저귀 차고 가야해요 저기요. 저기 일로 오세요. 개저귀 차야돼. 개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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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저귀 한번만 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개저귀. 일로와. 개저귀. 들어가세요. 다시 좀 누우실게요. 어미 날씬해졌어. 여기 콩 있잖아. 이봐. 언니 이거 깨어있을 때 와야 되는데. 그대 조금만 더 웃어줘요. 아쉽구만. 첫눈인데 그치? 지금 이대로만 함께해요. 그대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대 모습을 바라볼 때면. 마지막! 차이홉 나뉘. 잘못된 꾸anny 상대яд이? 하지만 괴호가? 넵 humano왕asy. ithecu. 감사합니다.